도로 위 운전자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것을 경찰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15분쯤 남구 대현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4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멈췄습니다 도로를 순찰 중이던 경찰은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A씨를 발견하고 차량 유리를 깨 구조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병으로 의식을 잃었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